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인데요. 6호성 정리중앙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압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당 3개짜리 단독주택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7억 3천만원에서 7억 4천만원 예상되네요. 이번엔 3룸이지만 다세대가 아니라 단독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만나볼 곳이 바로 용산인데요. 용산구 어디쯤일지 위치 확인해볼까요? 네, 보통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다 하면 지분이 4, 5, 6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으로 아파트 입주권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가 29평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분이 29평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1 플러스 1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에 지금 용산 업무지구가 서울시에서는 마녀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밀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만 다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업무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단지가 들어오면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업지로도 변모할 수 있고 다양하게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같이 아파트를 1 플러스 1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느 게 들어와도 이득이 되는 그런 단독주택이 되겠고요. 일단 용산하면 많이들 아시지만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용산이 다 낙후되어 있어요. 6.25 이후에 이렇게 형성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들이 점차적으로 삥 둘러가면서 개발이 되고 또 역주변으로 이렇게 업무단지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원효로도 같이 덩달아 가치는 점차적으로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교통이 좋죠. 서울역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교통과 개발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투자하는데 자금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투자해놓으시면 지금도 저평가 지역입니다. 조금 낙후된 동네라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예측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 용산은 개발이 언제 됐나요? 그런데 10년, 20년 꾸준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감으로써 점차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10년, 20년 기다려서 그때 팔으려고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갖고 계시면서 점차적으로 가까워 올수록 이득이 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제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강 따라서 서부이천동, 도시정비사업, 민족공원을 주의로 동부이천동, 신동아, 한남뉴타움은 나인은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한남동에서 대표 굉장히 고가 주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신반보,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 다 강 따라서 지금 이쪽 지역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형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또 이 원효로 같은 경우는 강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강을 가까운 걸 더 좋아하시고 우선 이제 업무단지, 국제 업무단지가 바로 코앞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만큼 출퇴근 편리하고요. 걸어서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도심에 광화문이나 종로나 시청이나 이런 쪽에 도심 업무단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마포, 공덕 업무단지 이쪽으로도 코더러블 역세권 이렇게 돼서 굉장히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이죠. 또 바로 다리만 건너면 원효대가 건너면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그 중심지에 바로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강남도 앞으로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아주 편리하게 용산을 거쳐서 아니 용산, 민족공원을 거쳐서 바로 용산, 또 서울역 이렇게 전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더더욱 좋아지겠죠. 직주 근접으로 좋고 생활 인프라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용산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가치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안에서도 위치적으로 중심이기도 하고요.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화된다, 시작이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민족공원이죠. 뭐 매번 얘기를 센트럴파크다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크기가 센트럴파크가 102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약 90만 평 정도로 이제 민족공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가 꽤 크고요. 그 대신 이제 주변에 뭐 유엔사나 미군부대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래서 뭐 유엔사나 수송부나 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뭐 이쪽에는 메인포스트였고 여긴 사우스포스트인데 예전에 이제 미군들이 이쪽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 나가고 이쪽은 지금도 많은 녹지가 있어요. 미군들이 이쪽에 굉장히 캠, 우리가 이제 놀러 가죠. 그런데 멀리 안 가고 이 안에서 놀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피크닉도 가고 그래서 이 안도 아직 녹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아주 힐링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이런 거는 뭐 세계문화공원도 있고 또 생태공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그래서 복합시설로 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되고요. 2027년에 완공 예정이지만 2024년에 일부를 개방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 남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북에서는 최근에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톡톡이 자리 잡을 그런 공원이 되겠고요. 또 이제 용산공원을 위시해서 주변에 재정비 촉진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산 주변은 오래된 주택이 다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비창 정면이 이제 먼저 개발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직접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서울역 그 위쪽에 보면 또 유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피스나 레지던스 오피스텔, 호텔 이래서 또 업무 단지가 생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점차적으로 저렇게 멋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서울역이 또 한 번 변보한다면 되겠고 서울역이 점차적으로 모든 강북의 교통의 중심지 디텍스도 A노선, B노선 두 노선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민족공원 주변에 다 개발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뭐 어떤 노선이 들어오냐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는 뭐 경의선, 일반 철도,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일반 철도 있죠. KTX 있죠. 공항철도, 1호선, 4호선, 뭐 이제 이렇게 경의선 했는데 경의중앙선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또 수색광명고속철도, 신안산선, GTX A노선, B노선, 신분당선 이렇게 이쪽으로 노선이 한 12개, 13개가 몰리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 굉장히 이제 서울역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GTX가 A노선, B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 더블 욕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다음 정거장이 용산이니까 GTX가 용산을 거쳐가거나 아니면 A노선을 이용하시려면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 A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GTX가 들어오는 곳은 어디든지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강남까지 왔죠. 지금 또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될 예정이고 지금 신사까지는 내년 초반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 저 북부 쪽으로 삼성동까지 갈 예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요. 또 신안산선도 서울역과 여의도를 거쳐서 중요 지역을 다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한양대와 또 이제 뭐 이렇게 Y자로 건설이 되는데 시흥이나 시청 길게 연결해서 저기 국제파크단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북에서도 경기도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경북고속철도가 수색역에서 광명역을 지하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속철도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직 굉장히 저평가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산에 아직 이렇게나 많은 개발 호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걸 보시면은요. 용산 가격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가격을 좀 가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쓰리 룸. 대지 지분 넓게 나온 쓰리 룸 단독주택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가 굉장히 좀 금매로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통 시세가 평당, 대지가 평당 한 3천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29평인데 계산해 보시면 한 2,300만 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금액이 현재는 1억 9천인데 조금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옛날에 지은 주택이라서 조금 쓰리 룸이라도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2층입니다. 물론 마당도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억에서 5억 4천이고요. 이것도 이제 내가 살면서 조금 손만 보면 요새는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 하니까 내가 살면서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임대 금액은 한 3천만 원에서 이게 조금 저렴하게 나온 집이라 옛날 집이라 한 7,8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대신 이제 대출을 한 40% 보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원 정도면 이런 알짜배기, 이런 단독 주택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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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